열무김치 열무김치 담으려고 사왔어? 열무 5단, 얼갈이 3단 그걸 같이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듬어서 3시간 동안 절여 열무가 맛있겠네 요즘 맛있겠지 저 일동에서 나온 거야 아주 맛있어 이런 건 따지고 이렇게 잔털 제거를 하고 깔끔하게 해 놓는구나 다른 거 다 준비하게 해 줘 이제 다 다듬어가네 이게 얼갈이 배추구나 뿌리만 잘라 쉽네 열무하고 이거하고 절반하면 너무 안좋아 이거 3단하고 이거 5단 그 정도로 섞어야 뿌리만 잘라 다 다듬었네 다 다듬었네 아 이걸 싹 헹궈야지 한번 헹궈가지고 소금 골고루 뿌려야 잘 절여져 한번 헹궈가지고 일단 절은 다음에 깨끗이 씻어야 돼 절인 다음에 또 처음부터 망 여러 번 헹구는 게 아니구나 처음에 그래 보면 펀내가라 절인 다음에 해야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지 그렇게 헹궈가면서 좀씩 여기다가 빼놓고 망에다가 물기를 빼고 그렇게 흙물이 남았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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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얇게 펴놓고 이렇게 넣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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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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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절였어 books 한 3시간 절해야되요. 잘 절여지고 있네. 뒤집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한번씩 뒤적거려주는구나. 잘 절여졌어. 3시간 다 돼가는구나. 이제 3시간 됐어. 다 씻어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끗이 헹궈내야지. 한 2, 3번? 3번. 포천 열무가 포천 농업에서 온거야. 아 열무가? 포천이 꽤 좋아? 응. 일상거보다 더 좋아. 뭐가 좋아? 부드럽고 무가 조선무처럼 이루는게 이파리 맛있어. 아무거나 아삭아삭 맛있는게 아니라 무를 보고 사야돼. 그러면 이건 아삭아삭해? 응. 무뿌리라 조선무처럼 생길거야. 이거 일정 섞어서 담아야 돼. 응. 올가리라? 응. 올가리도 깨끗이 씻어야지. 다 씻었네? 응. 3번. 소금, 청양고추, 양파, 붉은고추가 들어가? 이렇게 다 들어가? 응. 멸치액젓하고, 육젓하고. 새우. 또 이건 뭐야? 매실 2개. 아 매실? 보릿살 끓인 죽. 죽이야? 응. 여기다 넣어야 같이. 갈지. 믹서에 다 재료를 갈아? 응. 응. 이거 여기다 넣어야지. 응. 그리고 홍고추. 홍고추. 응. 홍고추. 홍고추하고 청양고추하고 다 갈아야지. 맨 마지막에 양파를 넣어야지. 이게 양념이 시키지. 양파. 응. 그렇게 넣고 갈아? 네. 육젓. 육젓. 젖국이 좀 있어야 잘 갈리지. 이건 오젓. 그. 새우젓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는. 물을 이걸 좀 부어줘야 돼. 응. 잘 갈아지게. 응. 두 개만 넣어야지. 응. 응. 다 갈았어. 다 갈았어. 다 갈았어. 이렇게 부어. 이제 양념이 있으니까. 이거 양파를. 갈아내야지. 아. 남겨놓은 거? 응. 마저 갈고. 응. 그러면 여기. 액젓을 좀. 구워줘야지. 김치 넣어야 되니까. 응. 두 개. 액젓을 넣어버려야지. 여기다 부어야지. 응. 마저 부어. 응. 마저 부어. 응. 응. 너가 국물이 좀 들어가야돼. 김치에. 응. 헹굴려고? 응. 조개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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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군거. 응. 생강을 조금 넣어야돼. 열무가 뜨니까. 응. 열무에는 생강을 좀 넣어야돼. 어. 그리고 이거 마늘 대체. 그러면 여기다 건져야. 응. 다진 만에. 다진 만에. 다진 만에. 그리고 매실. 매실. 고춧가루 좀 넣어야돼. 응. 하나 둘 세 개 잘 섞어주고 그리고 여기다 붉은 소금 볶은 거 이것 좀 넣어줘야지 시원해 적국으로만 간 맞추면 안 되고 소금 간을 해주는구나 음 이제 다 들어갔어 양념 파만 썰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제 바르기만 하면 돼 파도 잘 섞어야지 파를 굵직하게 썰어넣는구나 이제 양념 소금 다 됐어 이제 바르기만 하면 돼 간도 안 봐도 돼 그러면 맞아 소금을 넣어서 잘 저어줘야지 소금 녹게 이거 먹어 간 맞았어 딱 맞아 물기를 다 뺐네 응 물기를 다 뺐네 이거하고 이렇게 섞어서 얼갈이하고 열무하고 응 이제 다 묶으면 돼 그 만들어 놓은 양념을 부어가면서 묻혀줘 이렇게 묻혀줘 통에다가 골고루 묻혀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통에 담아 응 작년에도 했는데 잊어버렸네 작년에도 했는데 잊어버렸네 예술 와 와이틀 피신거리 골고루 묻혀주면 되네 응 선글랜 양념 고춧가루 부족해? 안 부족해 딱 맞네 양념 양을 맞추는게 어렵네요 그게 감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감으로 생각대로 가남이 없는 사람 막 남든지 모자라든지 그래 그래야 선수지 안 남아야지 딱 맞아야지 선수지 안 그래? 다 됐네 음 맛있게 됐다 맛있겠다 미리 넣으면 돼 다 다 먹었어 응 됐어 이제 좋아 안 돼 배고파 맛있게 말아주기 배고파 고기 바삭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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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